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추진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4개 시군과 상공회의소가 참석했는데요. 이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5월 4일 전북도청에서 도내 기업과 예비창업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을 마련 실행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추진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시군 부단체장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원 정읍 등 기업 지원 우수 사례 발표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규제 지도 조사 등 향후 계획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 해소 방안과 기업 관련 규제 개선, 인허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책들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근본회의를 통해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한걸음 성장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LN 이사일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에 대한 정보나 자금이 부족해 생각을 펼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를 위해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 아이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의 육성을 위해 창업 아이템 지원 사업 신청 인원을 모집합니다.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되기도 한 전북대학교의 창업지원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교육, 아이템 지원 사업, 창업보육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육성 발전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창업 아이템 지원 사업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7천만 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서류평가 및 멘토링 심층 면접,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측정하며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게 됩니다. 또한 5월 4일, 11일, 17일 세 차례에 걸친 창업지원 설명회를 통해 지원 및 평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고급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창업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이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과 창업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5월에 있을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불량기호식품들 대다수의 불법 색소가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요.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학교 앞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량기호식품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불량기호식품들은 주로 학교와 문방구를 통해 유통 판매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불법 색소가 첨가된 제품들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이 불량기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임에 따라 불법 제조업체들은 철퇴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3월부터 8주간 불량기호식품 제조업체에 집중 단속을 펼쳐 1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불법 제조업체들의 위반 사항으로는 무허가식품 제조, 판매, 원료 사용 8곳을 비롯한 허위 표시 1곳, 성분 압량 위조 2곳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불량식품이 지속적으로 전국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행정당국은 앞으로 적발되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29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미납상태에 있는데요. 이에 오는 3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강력징수에 나섰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체납 상하수도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기동체납단수반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총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기동체납단수반은 각 지역별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각종 재산 및 채권 압류와 압류 재산 공매 처분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체납단수반은 대중 목욕탕과 숙박업소, 음식점 등 상가와 공동주택에 대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매일 40세대 이상 방문을 목표로 잡고 체납활동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현재 체납액인 29억 원 중 8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수도행정관계자는 올바른 세금 문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통 장류로 유명한 순창군에서 세계소스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순창세계소스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2016 순창세계소스 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등 11개 국가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소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전통 장류를 베이스로 한 소스 제품들이 바이오들에게 호평을 받아 소스 산업 수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황금 연휴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직접 소스를 이용해 요리할 수 있는 체험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도 함께 진행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정부에서는 할인 및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책을 펼치는가 하면 각 시도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서울시 고궁이 무료로 개방됐고 수원에서는 모든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수원 연극축제가 열려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녹차로 유명한 보성에서는 차 문화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보성다양대축제가 열렸고 태안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을 감상할 수 있는 태안세계튤립축제가 열렸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전주동물원에서는 어린이날 당일 어린이들에게 무료 입장을 실시하고 비보이 공연과 가족 대학 노래 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고품격 문화를 만나는 특별한 행사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전주시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다양한 프랑스 문화를 체험하는 전주 프랑스 위크 행사를 주최합니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이번 행사는 자수 공예와 사진,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교류 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 문화 홍보와 동시에 전주의 문화가 한국 문화를 대표해 선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열린 행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에티엔 롤랑피에그 프랑스 대사관 부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의 각종 교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이 프랑스를, 또 프랑스 한국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 그런 좋은 디딤돌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